아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덱인데 강철의 거대개수 왔다가 왔다갔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폭탄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아서 태엽돌이 고블린 그리고 린첸 시포리움 그리고 강철의 거대개수 넣어주고 폭탄 넣어서 폭탄광 붐으로 폭탄도 깔고 제페토로 한번 더 넣고 라스타칸! 내가 부왕과 사파리! 승리가 아니면 죽어벨! 왜 이게 1이 아니야? 무슨 대기조? 두어? 만리, 두어, 기계 일단 남기지 아 빙결은 아니겠지 동전? 비치번개? 아유 아 사술! 싸게 뺐다! 이러면 싸게 빠졌죠 루프타 로가! 사술 하나 빠졌고 근데 왜 동전 사술이지? 무슨 덱이길래? 오, 토템만 누르고 있어 자, 한 잔 더 받으시고 루프타 로가! 한 잔 더 받으시고 3장 이러면 총 3장 들어갔죠 2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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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뎀 3뎀 4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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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뎀 4뎀 2뎀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지 가끔씩 일어나지 가끔씩 일어나지 그 다음에 제페테를 뽑아서 엘렉트를 한 번 뽑아볼게 우와 오 기가 막히게 뭐 이렇게 많이 내가 잔을 들였나 하가새 계략 1 3 1 1 아 싸게 맞았다 싸게 맞았 엘렉트야 이제 이 장난감을 만들어 드리자 있니? 아 이거 정도도 나쁘지 않긴 해요 점쟁이 좋아 그 망할 탑에서 마침내 벗어났군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야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야 주저공자다 우와 이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지금 변신해 놓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타이밍이 별로 없어 피해 3 주고 이거 끝냅시다 윙 잡고 고수 병에 빠져나 이빨 이빨 야 앨레크 정파 왕 왕 나 나 이런 그런 지금 나아가자 그 세븐명 카드 알죠? 광풍 일단 방어도 쏴놓고 나는 야만 추적자다 전부 날려버리겠어 넌 절대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하고 전국이 역단을 얻으러가 있었다고요 아 못 봤어 아 속공 로봇 이건 못봤는데 내가 역룡이 있었구나 이거 이거에서 킬 각보기? 너 나 받아라 가끔씩 일어날 일이지來 하나 가자 이 이야기에도 다시 서둘라! 바꾸지마! 보아라! езvy 그 pay they got 90cm 인berly 分鐘 woo c 아.. 아.. 누구지..? 아.. 요거는.. 그거를 찾읍시다. 엘렉터.. 엘렉터한 다음에 시포리움하고 같이 할께요.. 대충 흑.. 흑.. 나무를 뒤틀고, 호수를 더럽히고, 대지의 저주를 내려라! 동력주의! 저희들이 퇴근해! 나와라 나와라 마녀가 있으니 내게는 힘을 너에겐 죽음을 도망쳐 조그만 저약하는 녀석들 나와라 나와라 이 다음에 나오는거에요 난투 이건 엘레카 뭐야 이건 니 너의 슬퍼가 있는 듯 도착 5분위에 깨우십시오 엘레크 마지막 장이야 살아라 오 뭐야 일단 대기 엘레크 나오면 그때 한꺼번에 들죠 대학 그래도 도망주네 나는 야밤 추적자다 야 뭔 자강두천이냐 이게 뭔 자강두천이냐 뭔 자강두천이냐 뭔 자강두천이냐 일단은 널 위한 법작이야 치면은 그리고 또 들어가거든요 이거 다 받아라 하나 더 하나 다 나가야지 물건 다 나가야지 물건 이토록 놀라울 수가 이토록 놀라울 수가 신이 계십니까 신은 신이시여 내 영지에 온 걸 환영한다 30대 사라스도 사라스도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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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스도 하낡 NOOOOOOO!